오와 허허허 체력을 가야겠구만 나는 루비수정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루시안 궁 끊을 때 궁버튼 다시 누르면 끊겨요? 네네 뭐야 나한테 물어보는거야 루시안 제일 많이 넣고선 항상 궁금했어요 한번 누르고 한번 누르면 끝나요 궁 미스 궁 썼다 그러면 바로 텐슬해야 돼요 바로 그럼 6랩 찍고 한번 실험해봐도 돼요? 실험정신은 좋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녹색설사님께서 별풍선 2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야 왔다 왔다 이거 됐다 이건 이건 됐다 랜턴 랜턴 아 랜턴은 무슨 랜턴이야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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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겠지 랜턴 랜턴 goal 꼭 Go Go 총이 소리 저기가 틀리네 크기가 두개가 오른쪽이 크네 왼쪽은 스팀 다리미 오른쪽은 전기 다리미 와 가정적이다 이런식으로 얼마나 가정적이면 총을 보고 그렇게 평화로운 도구로 생각해? 그게 왜 평화로워야? 얼굴 지지면 얼마나 큰일나는데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본색을 드러내 얼굴 대봐요 형아 하하하 아이 됐어 됐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리액션하기 어려울 것 같아 튼 다림이는 리액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리액션하기 근데 어 왜 죽였어요? 뭐를? 제 부인 왜 죽였어요? 내가 네 부인을 죽였다고? 그 여기 안에 있는 거 어 제 부인이에요 무슨 개소리야 자꾸 왜 죽였어요? 뭐? 거기 안에 있는 게 무슨 부인이야? 영혼? 네 세나? 네 세나가 뭐야? 어디에 세나가 있어?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? 이거 이해를 해야 받아주는데 뭐야 세나가 뭐야? 세나? 세나의 복수다 아아 세나는 누구야? 내가 세나야? 너 부인인데 그걸 내가 죽였다고? 네 무슨 증거로? 무슨 증거로? 세나가 여기 안에 갇혀있어요 여기 안에 갇혀있다고? 네 울고 있어요 땅속 안에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니가 운해 니가 어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 스토리가.. 쓰레쉬가 루시안 부인을 죽였어? 응 야 그럼 이거 스토리상 만나면 안 되는 우리가 그런.. 저거네 조합이네 그쵸 내가 부인을 죽였는데 오오오 아! 가야지 왜 가? 왜 가? 미니언도 많은데? 일단 끌고 가면서 생각해야죠 리신인지 그거는 쓰레신 아니지 그건 리신의 경우고 리신은 그래도 돼 왜냐면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방어로 얘는 그러면 안돼 빠져나올게 없잖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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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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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 갖지 말고 먹어 아주 부담스러워서 워낙 또 이게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자기 먹으라고 줘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미안해가지고 먹어 먹어 좋아 좋아 내 CS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 같애 할 게 없어 서포터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점화들었으면 왜 싸워야 되는디 그거는 편견이야 점화들었다고 꼭 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조심조심 조심조심 내가 예전에 네 군대 가기 전에 네 호프칩하고 당구장 알바를 동시에 했거든요 헉 어떻게요 매시매시? 그래서 당구장에서 알바 다 잤어 휴학하고 아 근데 당구장은 좀 쉬움쉬움 가능하니까 어 그니까 이제 두 개를 병행하는 거지 그때 이제 항상 기름진 음식 먹다보니까 입대 전에 104kg까지 쪄서 103kg인가 헉 아 진짜요? 어 그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편견을 피가 먹어도 못해야되시는데요? 어? 182 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어떤거냐면 음식을 조금 먹으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빼는 듯한 느낌? 응? 뭔지 알겠어?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편견? 아 항상 내가 남기면 뭐라고 하더라고 난 짜장면 한개도 다 못 먹었거든 그때 아 막 오늘 왜 기분 안 좋아? 막 이런거 어 맞아 그런거 아 저도 그런 말 많이 듣는데? 그래서 내가 살을 뺐어 아 그런 말 많이 듣는다고? 그러면 리틀 한별이네 대몽이가 내가 23살때였거든 그때가 딱 군대에 23살에 갔거든 네 6월에 갔어 6월에 어 딱 그때야 어 야 잠깐 월도 똑같아 응? 23살에 한 3월 3,4월쯤이었어 그때가 아 진짜? 어 내가 6월에 군대 갔으니까 군대가기 바로 전이니까 아니 저 군대가면 되는 겁니까? 어 군대가면 뺄 수 있어 걱정하지마 어 근데 진짜 나는 자랑스럽다 어떤기요? 뭐라도 왕이 됐으니까 나는 왕은 못됐거든 이상하게 그만해 어딨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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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먹어 먹어 그렇지 그렇지 되게 지루하네 지금 라인이 아냐아냐 그런 생각하지마 그거 아 우리 광구오빠님께서 별풍선 이거나 들으세요 어 베베베 삐키 베베베베 오빠 고마워요 이거나 들으세요 지루하니까 원래 음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벌기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오랜만에 담비같은거에요 해물님이랑 듀오에서 아 그래? 진짜에요 그래? 어제 한 백개 받았나? 열한시간 방송에서 엄청많이 받았네 어? 중요한건 얼마나 시청자분들한테 에너지를 받았냐 그거 아니겠어? 으아아악 하하하 미안 미안 너무 가직적이었나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화가났구나 미안 미안 티패가 온다 티패가 온다 오케이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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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쟤 탈진 잘 못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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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이거 타 이거 타 뒤에 보고 이거 타 잘가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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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오셈 여기 이거 이거 딜러 딜러 오케이 다음꺼 다음꺼 이즈리얼 봐 이즈리얼 이즈리얼 보고 오케이 다음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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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하시네 오케이 남피하는데 영혼 좀 먹어야겠다 괜찮아 BF가 나오네 BF 사고와 나는 이거 용 먹고싶을테니까 돈 조금 모자라면 아 용이 이제 돈을 안주는구나 네 언제 바뀌었지? 좋아 좋아 언제 바뀌었지? 별로 안됐나봐 잠시만요 어 언제 바뀌었는지 검색하러 갔네요 역시 검색은 사과몽이지 검색은 보통 이제 뭐 항상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어떤게 맛있는지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낸 사과몽이기 때문에 검색에 생활하게 되어있는 친구죠 이 탐지용 렌즈나 사고 저거 도망갔다고 막 이렇게 막 저거 비상하게 하는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없어질 수도 있고 메몽님 팬클럽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고고 일단은 미드로 빨리 가가지고 와드를 좀 해야겠다 돈템 조금 그 기동력 갈걸 생각을 해봤는데 기동력보다는 돈템 좀 가야겠어 지금은 이때 타이밍에는 기동력을 좀 가야지 일단 와딩 좀 하고 와딩 좀 와딩 좀 하고 와딩 좀 하고 계몽이 잘하고 있나? 집에 가나? 오 풀피네 이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6레벨 찍으면 바로 이즈를 해봐야겠다 이즈를 비전타도 이 Q는 맞추면 쓰레쉬는 한번 더 갈 수 있잖아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리츠는 이즈리얼이 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램 맞아도 비전이도 타면 그만이네 근데 쓰레쉬는 좀 무서워해 일루와 일루 거기 거기 그렇지 그렇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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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야지 손발이 거기 사이온 나이스! 사이온이야 사이온 아 난 죽을게요? 아 죽지마 죽지마 할 수 있어 아 진짜 사이온 랜턴 준다 랜턴 준다 아 랜턴 준다니까 아 진짜요? 어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못 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더블킬이 여성 그럴 수 있지 더블킬 먹었어? 아 그럼텐데 좋은 인생 살았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했어요 나도 가끔 못 들어요 사과모님 목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를 랜턴 타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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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주 합류가 잘 돼 빠 생 빠 생 빠 생 뭐하는 거야 원래 걸을 때 하나 둘 하나 둘 이거처럼 아아 아 구보할 때 그쵸 벌써 군인 다 됐네 빠 생 그렇지 그렇지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 이 빠 생을 구호로 채택을 해야 돼 진짜야 솔직히 군가 이거 진짜예요 군가 애국심은 좀 있어 있어지지만 군가도 준 시스템송으로 해야 돼 군송이 아아아아 그런 말 하지마 아아아아 심심한 날 그렇지 그렇지 잘하는구만 누구나 부를 수 있지 누구나 진짜 농담이 아니고 군가 높아서 못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 아 진짜요? 군가 군가 어땠어요? 우리는 해군이라 엔카송인데 특히 높아 와 해군 멋있다 뭐 높으면 멋있 멋있는 거야? 네? 높으면 멋있는 거예요? 아니 잠깐만 D 좀 봐주세요 D 좀 봐주세요 안녕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아아 날두짱님 감사합니다 이거 특패가 안 왔어 특패가 안 온 게 아니라 이거 마드가 안 박혀가지고 아니야 이거 특패가 마스터이 올 때 딱 왔으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님 와 우린 살았을 거야 우린 살았을 거라니까 우리 뷰러짱님께 아 뷰러짱님 감사합니다 뷰러짱님께서 또 물게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귓뿔님께서 그방에도 주셨죠? 감사합니다 귓뿔님께서 귓뿔 깨물어달라 깨물어달라는데 아 근데 열혈팬분이시거든 귓뿔 깨물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그거 아니고 하 귓뿔님이 이거 상처 많이 받으셨겠네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 진짜요?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거든 아 진짜요? 어 깨물어야 돼요? 어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귓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귓뿔님 리액션해 주다가 어금니가 일반 사람보다 좀 더 파였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귓뿔님이 어금니보다 소중하니까 잘한다 땡기겠다 여기 오케이 딜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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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빠지고 오케이 이거 딜러 딜러 딜러치만 딜러치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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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어차피 비전이동 쓰는게 거기서 거기여 거기서 거기 100% 꼬록이라니 내가 말을 하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꼬록이라고 할까봐 이래도 뽀록이라고 한다면 저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저 이래도 뽀록이라고 한다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권구 오빠님께서 4 더하기 4하는 기우미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도망가자 아까 롤게인 쏴 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망가자 삐라찌님 어 도망가자 돼지왕 알았다 오케이 집 가고 있다 오케이 그렇지 삐라찌님 롤게 오잉 오잉 삐라찌님 감사합니다 오잉 오잉 감사합니다 도망가자 가자 응 네 신발 사야지 똥이 트는 아침바다 갈매기 때 춤추고 오잉 와 노래 잘 부르시나 발이 뜨는 아하 저녁 하늘 앵카송이 퍼진다 짜자잔 여기서 못 불러 높아 아이쿠 도망가야겠다 이거 와딩 하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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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겠다 비전 이동 스펜 2부터 써요 2부터 비전 이동 못쓰고 죽었다 저 친구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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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격이 진짜 안 좋네 뭐야 퀴를 먹어놓고선 그런식으로 상대를 비하해 와 님은 진짜 로마시대에 태어났으면 검투사들 손해해 어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좋아좋아 이거 타 이거 타 걱정하지 말고 타 밀어줄테니까 타 타 타 타 내 마음이 탄다 내 마음이 타 아이고 정말 내 마음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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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이 탄다 내 마음이 탄다 내 마음이 탄다 뭐야 이거 안돼 도망가 안 도망가도 돼 아니야 죽어서도 때린단 말이에요 우와 잘한다 잘하지 어 설마 잡아 설마 했던 이가는 아 잡았어 잡았어 뭘 잡아 잡았어 감 잡았어 이렇게 하면 안돼 감 잡았어 진짜 이러면 죽는구나 아 감자 더이상 안 죽어 걱정하지마 아 진짜 삐러치님께서 별붕선 해로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삐러치님 고맙습니다 이게 흔히 흔히 느낄 수 없는 별을 가짐을 느꼈습니다 좋아좋아 아 나 엄청 못했네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하나 승천해보자 무서워서 모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그냥 QQ 써서 갔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누가 누가 또 뭐 줬어 네 누가 스카포님이 아 스카포님은 약간 바스카포 스타일이라서 한번 쏘실 때 굉장한데 우리 아버님 어 저는 이만 어 리액션하러 갈게요 장수타 다치도 해버려 갔다올게요 짖짖거리는거 보니까 다치가 정확하구만 무거워서 모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심한 날 롤하고 싶은 날 내 검사양 빡대가리죠 유가스찬 컴퓨터 AS 완벽한 컴퓨터 가죽같은 조립식 컴퓨터 준 시스템 나이스 텐 3회 품 돼지왕도 있어요 오잉 오잉 어 왔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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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스카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의아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에 누가 하셨고 무례를 감상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좋았어 이거 비전이동 아하 비전이동 뺐으니까 잘했다 응 조심 어 이거 구 좋아 내가 몸빵할게 가보자 여기서 빠지고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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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돼지왕 혼자 먹었어 어시 못먹었어요? 아 못먹었잖아 돼지왕 어시 못먹어 하하하하 한대 못들였어요? 어 못먹었어 구구구 우리 몽르가짓님께서 250개 아 감사합니다 몽르가짓님 좋아 좋아 이거 밀고 가야겠다 저 미드 2차 타고 밀렸는데 아 뭐야 우리 라인말고는 다 지금 흥한데가 없나봐 우리가 출동할 때야 우리가 출동할 때야 집에가자 집에가자 어 야 이거 승천의 부족 발견 못했지만 나는 끝났다 좋아 좋아 체력몰랩 두개 사고 두개 사고 가자 고고고 고고고 가자 저 쓰레쉬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 쓰레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 쓰레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어 좋아 좋아 이거 먹고 아 이거 먹으면 안되지 어허허허 테페 멈췄다 내가 CS 하나 먹으니까 뭔가 억하심정이 있나 그러면 안되는데 와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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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테페가 왜 테페가 뭐라그래 로밍도 갈만해야 가는거지 맵에 와딩 하나 그럴 수 있지 저런 말 안하고 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 욕하는 것도 아닌데 찡찡 될 수도 있지 조심 땡기겠지 그럼 멀어져야지 아이 니하오마 코오리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니하오마 니하오마 어 뭐 어 가자 가자 이거 가야돼 이거만 잠깐만 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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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 바위가 왔잖아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굿 야 이게 약간 좀 우리가 합을 잘해야겠다 이거 우리만 믿어야 돼요 맞아 몇 킬 먹었어 4킬 106개 CS 더럽게 못 먹었네 어 아 돼지왕이시여 왜 부르느냐 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까 돼지왕이시여 뭘 하냐 돼지왕님 도망가고 있냐 돼지왕님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 돼지왕님 목소리만 돼지지 CS는 왜 그럽니까 이주희와 별로 차이 안 난다 내가 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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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빠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가 살기 좋은 집으로 가자 조심 아니야 이거 안 좋아 페이물 사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골카 날려 그렇지 진짜 고지같아요 그 목소리 하지 마세요 골카 날리고 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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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골카 날렸으면 잡았는데 빨카 뽑아가지고 못 샌나 봐 해물님이 또 잘하는데 퇴폐 퇴폐 잘하지 퇴폐가 나의 전메터컷 캐릭 중의 하나 아닌가 퇴폐하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 이거 잡는다 여기 아하 이거 안 되나 아하 가자 잡아 그렇지 트래쉬 내주고 미드 밀자 마스터이 잡았으면 굉장한 이득이지 그것만 안 맞으면 돼 으아아아 으하 으아아아 콜카만에 뽑았어야 되는데 좋아 좋아 또다시 교환 좋습니다 와 아리가 뭐야 아리가 강하네 승천의 무적도 있네 내가 승천의 무적도 좀 잘 써야겠다 다음 아이템을 적팀이 매혹도로 CC기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 바로 저것 좀 올려줘야겠다 바로 이거 도가니 좀 올려야겠어 도가니 도가니가 필요하겠어 가자 아 아 저거 빨리 죽여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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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리를 잡아 아 왜 쫄고 그래 니가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네 으아 으아 일로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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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